요새 사람 구하기도 단기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사업자도 구직자도 아르바이트 플랫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시장을 양분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 축소와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6억 원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년 만에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던 2018년. 당시 단기 구인구직 시장, 즉 아르바이트 시장은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알바 플랫폼 시장 규모도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 시장의 강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담합에 나섰습니다. 먼저 2018년 5월 1차 합의를 통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구매 주기 단축에 합의했습니다. 공고 게재 기간과 무료 공고 게재 건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양산은 이용자들의 반달을 고려해 바뀐 정책을 일주일간 시차를 두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1차 합의 이후에도 실적이 별로 나아지지 않자 그해 11월 무료 서비스를 더 줄이고 유료 서비스 가격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격 및 거래 조건 담합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신사업 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지우는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